와 이거 좋다. 이거 쫙 매콤한 거 그냥 쫙. 우와. 맛있어. 나는 안 줘? 이거 줬잖아요. 아니요. 아이 죄송합니다. 저 오늘 왜 불판 두 개예요? 곱창은 오래 걸리는데. 아니 어차피 내가 그때도 보니까 티균이만 신나진 아니엉. 그러면은 게스트 나와주세요. 우와 롯데에 박기량! 우와 롯데에 박기량! 롯데에 박기량! 뭐야 왜 고릴라고 들어와. 박기량! 뭐야 왜 고릴라고 들어와. 뭐야. 먼저 퍼플고릴라 7. 아 미쳤다. 진짜 미쳤다. 셀카 같이 찍으실래요? 아니 아니. 여기 봐주세요 고릴라씨. 저기로 안 가 너. 이거 이름이 퍼플고릴라야? 네 퍼플고릴라죠. 근데 왜 퍼플고릴라야? 아마도는 휴게 하는 거예요. 소식을 해가지고 구매하는 200만 개. 판매를 하거든요. 300만 개요? 네. 근데 뭘 안 드셨는데 이렇게 지금 어제 양치를 안 했네? 어제 안 했으면 오늘도 안 한 거지? 어제 안 했으면 당연히 물발라는 거야. 그러니까 푸시는 거 아니야. 밥이라도 먹이고서 해야지 그걸. 이따가 다 먹고 한 번 또. 그럴 때는 왕건이 뽑을 수 있는데? 아 진짜 떨어져있어 이게. 시원하다 시원해. 롯데에 박기량!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. 아이고 아이고.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영광입니다. 연예인이 왔어. 우리 운동부들이 왔어요. 최초로 연예인이 왔네. 네 안녕하세요. 치어리더 박기량입니다. 불러주셔서 감사해요. 노래해야지 노래. 광고여정 광고여정. 우리 사직구장 가면은 항상 그 메인 치어리더니까. 또 사직구장이 이 노래가. 근데 너는 왜 또 우리 사직구장이야? 내가 말했잖아. 난 제이애보단이 롯데라니까. 쟤는 좀 확인해봐야 돼. 그리고 제가 주유소에서 많이 보잖아. 아. 주유소에서. 요소수. 요소수. 기름도로가 막 있어. 내가 웃어. 기량 이러고 갔는데. 저 야구할 때 코치님 해주셔가지고. 아 맞다 그. 아냐. 네. 그때 이제 김태균님의 찐 성격을 알게 됐어요. 그렇지. 되게 열정적인 코치였지. 원래는 되게 무섭고. 성격도 막 화가 많으신다고 생각을 했는데. 아. 경기장에서 봤을 때. 근데 이제. 막 혼내고 뒤에서는. 아 아까. 기분 나빴어? 미안해.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. 되게 따뜻하신 분이구나. 따뜻하신 분입니다. 뜨겁지. 뜨거워. 남녀한테는 막 하고. 남녀한테는 되게 따뜻한. 유기빠빠 해라 진짜. 너가 왜 여기 앉아있냐. 아니 근데 곱창. 대창 저런 거 다 좋아해요? 어 좋아하는데. 첫 끼로 먹는 건 처음이에요. 저희. 아까. 3인분. 네. 그렇게 해서. 두 개 주시고요. 안에서 바로 시작부터 해주세요. 두 번째 판부터는 다 구워 넣어주시면. 네? 아니 저. 나태주 친구라 그래갖고. 앉아서 이거 좀 하다가 미리 좀. 알 곱창이 맛있다고. 아 내 동생이지 내 동생. 저도 친한데. 그래도 친해? 네. 물어봐 물어봐. 누가. 야 박기랑 누가 선택하기. 나태주 씨가 태균 형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? 없어요. 아는 사이인지도 몰랐는데. 태지도 박기랑 얘기 안 해 나한테. 안 해. 나한테 안 해. 나한테 안 했어. 서운해. 박기랑 씨가 야구 쪽에 되게 유명한데 원래. 유명하지. 예전에 농구 쪽에 먼저 하지 않았었나? 저 처음 했을 때가 2007년 오비스. 고등학생 때 아니고. 맞아요. 고등학생인데 시어리더 한다고 해갖고 그때 좀 유명했었지. 그럼 박태균 씨는 현장에서 보신 적 있어요? 또 얄미운 선수였죠. 나올 때마다 너무 잘하니까 싫었어요. 아 잘하는 거지 나는. 잘생기고. 아 얼굴은 뭐 그냥 기본으로 깔고 하는 거고. 어 뭔가 지글지글. 온다. 아 이건 금방 끝나겠는데. 아니 근데 방송 보니까 막 술도 이렇게 같이 먹거든요. 아 술 술. 대창이나 술 먹어야지. 소주. 그럼 먹어야지 어떻게 이거 먹으면서 술을 안 먹어. 잘 먹겠습니다. 아 이게 시그니처인가 봐요. 이거 맛있다. 이게 맛있는데. 음. 아고. 우와. 곱이 꽉 찼어요. 음. 고소하다. 이거 저 빵 익혀서 먹어줘. 맛있어 보는데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그럼 그냥 할까요? 자. 반갑습니다. 아이고 반갑습니다. 아 좋다. 와 진짜 맛있어요. 막창하고 소주가 너무 잘 어울리네. 기름기가 쑥 내려가네 소주 한 잔이. 와 진짜 술안주. 음. 꼬들꼬들해. 부들부들한데. 와 새 뜰 때 곱창 좋네요. 원래 아침에 먹는 거 아니야 아침에? 저는 아침으로는 처음 먹어봐요. 구워서 먹는 거를 처음 먹어봐요. 우리 두자번 주에는 삼겹살 먹었어. 아침부터. 아 곱창이 맛있네 진짜. 곱이 꽉 찼네. 민아이는 드세요. 일정 모인 분 일정 모인 분 넣어주세요. 여긴 괜찮아요. 네. 기름 좋아하세요? 네? 기름 좋아하세요. 이따가 숟가락으로 퍼먹어. 아니 아니 이거. 위에 올려놓고. 불을 껐어요 이쪽은. 와 맛있다. 아 미나리랑 먹어도 괜찮은데요? 맛있다. 맛은 괜찮은데? 음. 아 짠. 덥다. 이야. 아니 그 경기 끝나면 술 한 잔씩 하고 그래요? 저요? 많이 먹죠. 아 많이 먹는구나. 아 평소에 이제 경기가 연전으로 있으면은 체력 때문에 안 되고. 뭐 낮 경기 같은 날이면서 끝나고 밥 먹자 이러는데 술까지 가고. 그렇지. 아니 그 원정 게임에는 안 가잖아. 야구는 원정 수도권만. 수도권.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근데 김태균 선수의 응원가가 뭐였지 하고 찾아봤거든요. 태균이 형 응원가 뭐예요? 김태균 홈런 날려버려라. 그리고 일본에 있을 때는 그 노래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일본 사람들 팬들이 그 노래를 그대로 썼어. 태균사 홈런. 태균사 홈런이 아니고 홈런. 한국말로 했다고? 어 한국말로. 똑같이. 저 좀 감동이겠다 그러면. 맛있는데 아침에. 염통도 드세요? 아 네. 자 그리고 예전에 부산에 고깃집에 했어. 그죠? 아 맞아요. 내가 갔어. 고기 먹어라. 왜 갔어? 왜 갔어? 해설하러 갔다가 이제 아버님이 되게 신경 많이 써주시고 서비스도 주시고. 아버지도 키가 크고 잘생기셨나요? 되게 미남형. 아빠 잘생겼어요. 지금은 좀. 몸도 되게 좋으셔. 야 그걸 왜 니가 대답해. 물어보는데. 대변이냐? 남의 아버지를 니가 잡고 그래. 나도 아버지 있거든? 아니. 그 분 원래 알고는. 아니 아니 처음 봤어. 그러면 동목이 달라서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건가? 어? 뭔 소리야. 편해 지금? 너무 편하게 하세요. 나 편하다니까. 불편하세요? 너무 불편. 사랑해. 나중에 후식 이런 것도 먹어요? 후식이요? 응. 여기 후식 뭐 있나요? 저희 후식 부창족으로 부사해서. 네. 아. 정글 좋다. 한참 후에 있는. 정말 맛있겠다. 이게 뜨거워서 덜어놔야 될 것 같아. 너무 신기한 게 요즘 운동선수 출신의 방송인들이 되게 많잖아요. 와 저 끼들을 어떻게 숨기고 살았을까. 희건 오빠는 진짜. 맞아요. 유희가 금기어예요. 걔 여기서 말하면 안 돼. 태균이가 안 좋아해요. 태균이가 안 좋아해. 태균이가 안 좋아해. 태균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. 아 진짜요? 주출를 못 하시더라고요. 희건 오빠랑 나가면 분량이 거의 뺏긴다고 보면 돼요. 전투에요 전투. 전투. 그 방송이 전쟁이에요. 근데 우린 진짜 좋죠? 이렇게 게스 우대하고 막 게스 얘기 많이 듣고. 저는 되게 신기해요 지금. 하나의 레전드였던 분과 또 레전드 감독님과 또 레전드 선수이신 분이랑 이렇게 한자리 한다는 게. 희건 형. 시어리더 레전드잖아. 저 몇살로. 나이를 아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어떡해. 알아요? 모르실 줄 알았어요. 아 몇살야? 30초에서 이제 중을 넘어가려고. 맞아요. 아 진짜? 누구밖에 안 됐어? 그러니까요. 야구할 때 우리 나 한참 막 이제 막 피크타임 달릴 때도 막 하고 싶으니까. 제가 피크일 때 봤어요 피크일 때.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난 되게 좀 나이가 내 또래인가? 이랬는데. 수지랑 동갑이잖아요. 아 진짜? 시즌 씨랑 친구이신가요? 네. 시즌 씨를 보셨어요? 봤어요. 아 네. 또 근육 자랑하고. 근데 코프도 잘 치잖아. 골프 치세요. 응. 여기서 내가 골프왕이야. 내가 1등이야 여기서 골프. 야 그 돌 있는 거 없어. 아 왜 우리. 형이 약실한 거야. 형은 있어. 저런 약실한 돼지 저거 진짜. 땡. 사실 골프 갖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 쟤는. 한번 골프장 그 그늘집 먹방. 진짜 아니 엄청 기뻐. 둘 중에 누가 잘 치나 찍고. 아 비싼 게 뭐 중에 맨날 100만 원 넘게 먹는데. 제가 봤어요. 그때 그러면은. 진대박기 내기. 내기? 어? 내기. 뭐 내기. 나 받고 보니까 양아치다. 이렇게 해도 재밌겠다. 재밌겠는데. 아 맛있다. 아 이게 아까 밧장 장면인 거 같은데. 데자뷰인가요? 아 깜짝하자. 똑같이. 너무 맛있다. 난 곱창. 하나님 곱창 넣어주세요. 네. 이게 대창입니다. 너무 곱창입니다. 너무 곱창입니다. 너무 곱창입니다. 너무 곱창입니다. 양아치다. 양아치를 꽤 길게 하잖아요. 네. 그동안 이기고 있을 때랑 지고 있을 때랑. 그 중간 방법이 다른가요? 근데 이길 때는 뭘 해도 되고. 질 때는. 진짜 그 처진 분위기를 이끌어 내기가 되게 힘든데. 맞아 힘들어. 이제 뭐 노래 스타일이나 안무가 너무 Z 스타일로 바뀌어서 저도 좀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. 네 저는 약간 뭐. 여기도 MZ 세대는 아니네. 저도 힘들어요 따라가기가. 그러니까 치어리더들이 되게 작고 귀엽고 예뻐요. 약간 막. 좀 작고 귀엽고 예쁘다. 막 이러니까요. 작고 귀엽고 예쁘다. 아니 제가 이 사이에 있으니까 작아버지 너무 기분 좋네요. 그냥 애기가 또 작고 막. 에이. 네. 제일 뿌듯했던 순간이. 초반에 어렸을 때는 무조건 이기는 게 뿌듯했거든요. 근데 이제 지더라도 그냥 진짜 열심히 해주는 그것만 봐도.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더라도 박수 쳐주는 그 모습만 봐도 좋더라고요. 이게 되게 달라졌어요. 보는 관점이.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진짜 저랑 손하섭 선수가 거의 완전 막내로 같이 들어왔고. 아 손하섭이랑 동기야? 네. 아 같이 들어왔어? 그래서 옛날에 막 안녕하십니까 손하섭입니다. 이럴 때. 말투도 막 이럴 때. 그래서 같이 시작을 했는데. 지금은 너무나도 이제 한 팀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는 걸 보고. 좀 약간 제 2의 집처럼. 되게 가족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. 야구, 농구, 배구 다 우승하면 너무 좋겠다. 다음으로. 그러니까. 되게 잘 마시네요. 되게 잘 마시네요. 진짜. 이렇게 한번 기름기를 이렇게 싹 내어. 좋아. 와 이거 좋다 이거 쫙. 매콤한 거 그냥 쫙. 고맙습니다. 그래. 맛있고요. 좋아. 국물! 나를 저렇게 한 번 챙겨줘 봤으면 좋겠는데 와 부럽다 이제 진짜 아 기가 막히네 이거 속 안에 이게 너무 고소하네 너무 맛있어 막밥이 뭐예요? 막창 넣은 거예요? 막창 넣은 거예요? 뭐가요? 뭐가? 주세요 막창 말고 뭘 시켰어요 지금 뭘 시켰어요 지금 아니 막창 들어간 막밥이 있어서 막방 적은 거보다 많은 게 나니까 너무 좋다 밥도 잘 드시고 술도 잘 드시고 춤도 잘 추고 레전드고 취하신 거 아니죠? 아니 우리 개수 댄스 머신 컨디션 좀 사와 이제 컨디션 좀 사와 이제 잠깐만 우리 고릴라 한번 쑤시가 음 쑤시가 대신에 좀 한번 체크할까? 어떻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게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진짜 편해요 이거는 길고 튼튼해서 이렇게 해서 치실게의 누이비똥이라고 할 수 있어 뭘? 이렇게 갈면 돼요 그냥 고릴라 이거 아주 획기적이야 아 이거 너무 좋아 근데 이게 그립감이 너무 좋다 손 그립감이 진짜 치스로같이 와 라면 뭐예요 이거? 진짜 음 이렇게 끓이는 라면이에요? 이거는 제 거고요 그냥 집권은 여기 흰구 그럼 밥은 안 준다 밥은 내 거야 내가 앞에 있어 그거 내가 시키지 않았냐 밥 안 준거야 어? 내 앞에 있어 내 거야 내가 진짜 치안해한테 뭐 얘기할 수도 없고 지금 흠 은행씨 우리 한잔 하시죠 분위기 좋다 야 나주완 얼굴 보다가 그건 뭐라고 할 수가 없네 나주완이 왔을 때는 숯이 안 들어가더라고 아잉 막 진짜 순하시도 돼요 아 순이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프로그램이 너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양옆에서 챙겨주시니까 근데 사실 이쪽에서만 챙겨주고 있어 아니 준 거 없잖아요 준 거 없잖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아 아 이것도 먹어보고 숯과 넣어줘? 덕창용고에 넣은 라면은 어떠세요? 맛있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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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진짜 걸쭉해요 맛있어 맛있어 나는 안 줘? 여기 줬잖아요 여기 아니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내 거보다 지한테 먼저 줬는데 아 진짜 음 음 맛있는데 맛있는데 진짜 진해요 와 죽이네 이거 다 넣자 선배님 이거 다 그거 넣자 괜찮을까요? 욕수가 다른데? 괜찮아 보여요? 아니 전골이 기가 막히네 그거 네가 하든가 하시면 다 시켜 전골이 진짜 맛있어 와 기가 막히네 와 이렇게 조립을 하신 거구나 아까 색깔이 좀 너무 그래서 와 와 아니 뭐 좀 체력적으로 좀 딸리고 이럴 때 선배님한테 연락하면은 아쉬운 게 선배님이 딱 해가지고 저 요새 진짜 체력이 따로 운동을 절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을 딱 처음 쉬니까 뭔가 계단 오를 때도 근육이 빠져도 힘든 거예요 아 힘들지 아니 근데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운동을 안 하는데도 이렇게 날씬해 응 근데 일을 딱 처음 쉬니까 쉬면서 살이 진짜 확 쪘어요 찐 거야 이게? 응 저건 뭐예요? 응? 저건 안 따라서요? 야 밥 좀 줘 아 근데 아 그냥 그럼 체질인가? 태균이 형 못 들으셨으면 밥 좀 달라고 못 달라고 내 얘기는 듣고도 못 들은 척해요 아 그럼 체질인가 보구나 선배님 배고팠어요? 아니 왜 이렇게 드셨을까 봐 체질인가 보다 체질인가 보다 체질인가 보다 체질인가 보다 태균아 먹어도 돼? 아니 드십쇼 선배님 어 많이 드십쇼 어 저희 좀 더 취하기 전에 사진 한 잔 찍으면 안 돼요? 하나 둘 셋 근데 못 봐주니까 핑크 하나 둘 셋 또 왔어? 우와 옆에다가 일부러 운동부 고릴라 만든 거예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연히 현주 없이 이기지 않으면 그쵸? 너무 막소상 저희가 그래서 운동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강목 콘텐츠를 어 이거는 혀청소 맞죠? 혀청소하는 거야? 혀클리너도 되게 중요해요 혀주 닦아야 돼? 양치하고 나서 진짜 나 마지막에 그럼 뭘 먼저 해야 돼요? 그럼 뭘 먼저 해야 돼요? 아 지금 해보시지 마시고 아 지금 하는 거 아니야? 아 나중에 양치할 때 양치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치실을 먼저 하고 양치를 하고 마지막에 혀클리너 하고 그럼 100점인 거죠 나한테 딱 맞힌 거 같은데 내 구강으로 맞히나? 음 PPL 제대로 하시는 거 야 이게 껴있을 때 하루 종일 그냥 다니면 진짜 이게 불편하거든요 손으로도 안 빠지고 혀에 힘으로 막 빼려도 안 빠지고 약간 여자 김태균인가 봐 근데 우리가 껴있으면 야 이거 언제 뽑아서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계속 고민된단 말이야 근데 치실이 있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좋네 음 껴있던 대창이 빠졌어요 아 좋다 계란찜 먹어요 근데 너무 부럽고 태균이가 두 명이니까 힘드네 뭐 써주세요? 저요? 저 너무 즐거워서 사실 지금 방송 시간이 끝났는데 저는 더 하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저 진짜 먹기 위해서 일하는 스타일이라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데는 무조건 따라갈 수 있어요 이야 근데 월세 원래 날씬이들이 월세 월세가 왜 나와요? 월세 월세가 왜 나와요? 월세 월세가 왜 나와요? 아니 취했습니다 촬영 격리 잘 먹었습니다 잘 안 먹는 거 같아 잘 먹었습니다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어 왜 이렇게 빨리 끝나요? 잘 먹었습니다 슬레이 좀 번만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좋다 아 왜 이렇게 빨리 끝나요 아 왜 이렇게 빨리 끝나요 아 그래 너무 좋아 그거 지금 반응이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태균이가 술에 안 취해야 되는데 아니 너무 즐거워 하시는 분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너무 재밌는데요? 네가 제일 즐거웠어 지금 진짜 이번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야 맛있는 거 먹여줘 좋은 자리 해줘 왜 나는 힘들지? 힘든 좋은데? 엑소 안녕